코로나19 방역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인 가게들이 많았죠. 이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재원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윤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죠.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을 제안했는데요. 현재는 이런 조치를 따르다 피해를 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손실보상제의 취지입니다. 일단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과거 손실의 보상 여부, 즉 소급 적용일 텐데, 여야가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산자위, 이철규 간사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오늘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윤호중 의원, 역시 소급 적용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 제한과 집합 금지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은 소급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안 부칙을 보면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고,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유는 역시 재정 부담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추산한 결과를 보면요. 업종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계산했을 때, 4개월 정도의 손실만 보상해도 10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가계마다 상황이 제각각인데, 이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의 의견이 다 조금씩 달라서 순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